자, 지금부터 방송이 시작됩니다. 방송 청취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방송 청취시 참탱이 놀이 하시다가 발각되면 바로 강퇴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없는 곡 신청시 바로 얼림작업 들어가며 공창에 욕슬 날리시거나 쌈박질 하시면 바로 영추 들어갑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아, 방송 끊는 분들 추적 들어갑니다. 지금 전화를 안 받는 이 벨소리 주인을 공개 소비합니다. 아니, 내가 밥을 사달래, 술을 사달래. 왜 전화를 안 받아? 지금 당신의 공개 소비합니다. 공개 소비합니다. 공개 소비합니다. 지금 전화를 안 받는 이 벨소리 주인을 공개 소비합니다. 아니, 내가 밥을 사달래, 술을 사달래. 왜 전화를 안 받아? 지금 당신을 공개 소비합니다. 공개 소비합니다. 공개 소비합니다. 지금 전화를 안 받는 이 벨소리 주인공.